예전에는 점이 이렇게 찍혔어요. 거래가 이렇게 찍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찍히는 곳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요즘에 제가 오프라인 특강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현장에서 요즘에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십니다. 그렇게 받았던 질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어서 소치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요즘에 집값이 다시 상승한다 아니면 집값이 다시 하락한다 그런 의견들이 대립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문기사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같은 시기에 집 사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 집을 사면 안 되는지 그런 고민이신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분께서는 집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집을 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느 말이 맞는지 지금 너무 헷갈려서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기사나 경제기사나 뉴스 같은 거 보시잖아요. 그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기준입니다. 기준.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더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집을 사면 안 된다. 몇 억씩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반등하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지금 집값이 몇 억이 올랐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몇 억씩 오른다고 누구의 말이 맞나 이렇게 계속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를 볼 때도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 정말 그 기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나의 기준을 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검증을 해야 돼요. 검증. 정말 이 기사에서 말하는 게 맞을까 아닐까 그걸 내가 검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봐야지 이게 더 관심을 가질수록 좋잖아요. 그게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게 맞는지를 내가 검증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검증을 할 때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1차적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네이버 부동산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이 가장 좋은 점은 우리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매물 가격도 볼 수 있고요. 최근에 거래가 된 실거래가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한 번에 볼 수 있고 또 지도로 그 아파트의 위치 같은 것들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은 시간이 나실 때마다 계속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볼 때 좀 팁을 알려드리면 우선 저희가 매물 보실 때 최근에 얼마의 가격으로 나오고 있는지 최신 순으로 보시면 좋아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최근에 실거래된 가격보다 매물이 높게 나오는지 낮게 나오는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시세 실거래가에 가서 최근에 거래가 된 금액을 봐야 돼요. 최근에 그러면 실거래가는 확실하게 거래는 얼마에 찍히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추이를 보셔야 돼요. 추이. 추이라는 게 이 흐름이 지금 얼마씩 얼마씩 가격이 찍혀나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네이버 부동산 이렇게 그래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프를 볼 때 예전에는 점이 이렇게 찍혔어요. 거래가 이렇게 찍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찍히는 곳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현재 가격만 보고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고평가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추이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최근 거래 가격을 갱신하는 추이라고 하면 이 상단이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추이를 보는 거 이 추이를 알기 위해서는 계속 내가 아파트를 딱 정해서 이 가격이 얼마에 찍히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번에는 이 가격이 찍혔구나. 10억이 찍혔구나. 이번에는 14억이네. 이번에는 15억이네. 이런 식으로 계속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셔야지 이 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현장입니다. 이제 현장인데요. 직접 가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현장에서 그 아파트의 입지를 보고요. 그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찾아가서 소장님과 실제로 지금 이 아파트가 왜 이 가격이 찍히고 있는지 확실하게 수요가 많은지 그러면 지금 나오는 매물 효과는 최근에 실거래된 가격보다 더 높게 나오는지 이런 걸 물어보셔야 돼요. 저희가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만약에 생각보다 매물 효과가 터무니없이 높을 경우에는 소장님들이 일부러 올리지 않습니다. 조금 눈치를 보다가 올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지 않은 매물을 소장님들이 갖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현장에 가야지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렇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나는 바빠서 현장 못 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전화임장. 전화임장. 전화임장도 꾸준히 하시면 좋아요. 저도 제가 아이들 때문에 평일에 임장을 가는 게 좀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요. 요즘에는 보통 수요일 딱 정해가지고 내가 수요일에는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요즘에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야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날짜를 딱 정하게 되면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임장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화임장 할 때 팁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소장님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이런 매물을 봤는데 지금 이게 거래가 가능한 매물인가요? 이렇게 여쭤보고 이거보다 더 저렴한 매물은 없습니까?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대화를 좀 이어가다가 그럼 요즘에 실수요자분들이 계속 집을 많이 사고 있나요? 혹시나 투자자분들은 집을 사지 않나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집을 산다고 하면 어떤 곳을 많이 보시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요즘엔 좀 거래가 주춤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 최근에 매도하시려는 분들이 집을 팔려는 분들이 가격을 더 높게 올려가지고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참고해서 적어두면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공통점이냐면 이런 분위기가 지역마다 조금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매도자가 가격을 올리게 되면 이게 쉽게 성사가 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 최근까지 전세가 잘 안 맞춰졌잖아요. 그러면 소장님께 요즘 전세는 잘 맞춰지나요? 아니면 전세를 제가 얼마 정도까지 보수적으로 봐야 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질문을 하면서 듣게 되면 현장에 우리가 가지 못하더라도 현장의 분위기를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친분이 쌓이게 되면요. 수시로 이제 그런 소장님과 연락을 하면서 좋은 매물을 또 빨리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전화로라도 우리가 계속 움직이면서 현장을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초보인 분들은 사실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의만 들을 수는 없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 이렇게 투자 공부를 하신 지가 몇 년이 되셨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그냥 강의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초보 단계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니 강의만 듣지 말고 스터디 같은 것에 참여를 하시거나 혼자 이렇게 내가 그 지식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강의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수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평균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개개인은 사실 수준이 되게 다릅니다. 그러면 나는 더 성장해 있고 더 많이 아는 사람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강의를 듣게 되면 사실 거기서 발전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만의 혼자 하는 그 공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물건 단위로 계속 분석을 해야 돼요. 물건 단위로 네이버 부동산 통해서 계속 분석을 하시고요. 그 현장,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계속 확인하는 작업.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점점 확인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언론에서는 집을 사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더 큰 위험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는데 막상 현장에 가니까 또 그게 아닌 경우가 많은 거예요. 현장에는 실수자분들이 계속 집을 사고 있고 계속 아까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소장님도 얘기를 들어봐도 아, 이게 계속 상승할 것 같다. 여기서 멈출 것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아, 지금 집을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결국 그거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직접 움직이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런 언론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